과일 제작사님들 떴어주세요 이거 다 에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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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네 에디 어디에요? 쏙스카이비 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오늘은 토이플레이를 가지고 돌아올거에요 저 껍데기 딴거 한번 잠깐만 좀 보여주세요 원래 무슨 모양이에요? 토이플레이 아 토이플레이 네 아이 제작사님들 떴어주세요 이거 다 여기 이거 짜 짜잔 이 안에도 짜잔 여기 꺼도 있고 뭐가 들어있어요 이게? 꺼봉이 이따가 될거에요 아 아 네 까 짜 다 자 응 탈등사님 자동차 이 자동차 이 줄을 다 확 더 길고 확 차있을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웨웨웨 어 타이어 타이어 공협이 달라 첫번째 머릿결 오른쪽 와 내 고양아 어디가 와 메롱 이거를 달고 합칠시키려면 이거를 달고 봐봐 내 옷도 합칠구여 우리는 슬라이드네 니가 위로가야겠다 이게 뭐일까 여기에 껌이 있어요 이거 진짜 애기에요 애기라고 애기라구 애기라구 생각보다 음 내가 물을 다 만듬으면 쏟아져야돼 왼쪽으로 쏟아지면 성공 이거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탈락이야 너무 뜰 것 같아 아냐 왼쪽으로 떨어지면 성공이야 이건 왜 참 신기할거야 너무 신기하게 된다 이거 다 만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완성? 여기 보여주세요 우와 완성 수다 하나 둘 하나 둘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돌이플레이를 가지고 놀아봤는데 오늘 어땠나요? 재밌었나요? 네 나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에디 친구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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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viation 고맙습니다.